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나 치킨 줄게 먹고 싶었어. 윤! 왜? 왜 이렇게 흘렀어? 옥수수 남았어. 맥주 없어. 자전거 타고 오니라 흘렀어. 그래? 응. 그럼 괜찮아. 먹자. 먹자. 뭐가 더 있어? 왜? 잘했어. 잘했어. 4개? 나 치하일 것 같다. 고마워. 고마워. 금요일이니까. 그래. 고마워. 잘했어. 잘했어. 고마워. 이것도 있어. 내가 좋아하는 거. 프라이데이. 프라이데이 날. 고마워. 고마워. 진정하세요. 다리 다리.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아. 고마워. 맥주 짠. 맥주 짠. 그래. 응. 치킨아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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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고마워. 너무한거 아니야? 나 진짜 치킨 보고싶어서 알고있었어요? 크림 마이크 투 너무 크림인데?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좋다 아..좋아.. 금요일이야 치킨 진짜 먹고 싶어서 아.. 아.. 그 다음에는 이거야 지금 얼마나 잘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반반으로 사올 거 그랬나? 아니야? 프라이드랑 반반? 아니야? 아니야 좋아 이런 금요일 엄청 좋아 원래 오늘 뭐 먹으려고 했어? 저녁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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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몰라 명람젓 왔어 명람젓? 응 그거 한번 먹게? 왜? 보통 다리를 많이 먹나? 아니면 닭간자를 많이 먹나? 다리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거 없잖아 치킨? 프라이드만 있어 지하철 근처에 봐라 알아? 그릴 이거 아니고 오븐 아니야? 오븐? 그릴 오븐 응 응 오븐 응 나는 오븐 안 좋아해 맛있는 거 못 먹어서 그래 그럼 오븐이 맛있어 이게 맛있어? 이게 맛있어? 난 먹어 응 응 응 사랑해 사랑해요 오늘 치킨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? 응 오늘 치킨은 주꾸백추도 있고 몇 잔 더 먹을 거야? 응 응 다 먹었어 아직 다 안 먹은 거 같은데? 너야 너야 응응 다른 다리 먹어 너야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배불러 아이고 배불러 아 배불러 아 좋은 금요일이네 좋은 금요일이네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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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니야 씨 배부르다면서요 응 응 소 ora 먹 dolor 으헤 배고프다 당신이 배부르다면서요 치킨 따불로의 피부 네? 배고프다 배고프다 우리 치킨 먹은 지 2시간도 안 됐는데 그래? 응